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20대 엄마가 검거되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50대 여성이 친엄마로 확인된 건데요. 50대 여성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사건을 되돌려 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왜 이런 결론이 내려졌을까요? 이거 뭐 좀 설명을 듣고 워낙 유명했던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좀 오래 지난 사건이라서 2년 전 정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은 2년 전에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짜리 여아가 숨진 지 6개월 지난 상태로 발견이 되면서 처음 알려지게 됐습니다. 수사 초반에는 20대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이렇게 보여줬는데 DNA 검사에서 이 사건이 반전을 맞게 됩니다. 친어머니인 줄 알고 있던 20대 여성은 실은 이 아이의 언니였고요. 외할머니로 알고 있었던 50대 여성 석 씨입니다. 이 50대 여성 석 씨가 친어머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석 씨는 2018년 봄쯤에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이 출산을 하긴 했습니다. 이 친딸이 낳은 아이와 자신이 어딘가에서 낳아왔을 이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딸이 살던 빌라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옮기려고 한 사체 은닉 미수 혐의까지 더해져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게 참 복잡해요. 1심, 2심은 유죄. 그런데 대법원 판단이 달랐습니다. 1심, 2심에서는 징역 8년이 선고가 됩니다. 아이를 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유기 아니냐라고 해서 선고가 됐는데 대법원은 사실은 이 사실관계를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적 부분을 심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과연 증거가 제대로 증명됐느냐. 이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진 것 같아요. 석취 행위를 좀 약체부로 판단하려면 목적 의도도 좀 알아야 되고 행위 당시에 정황도 봐야 되고 수단 방법도 봐야 되고 비해한 그 상태도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리, 증명 같은 게 매우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면 체중이 급변하고 있는 이런 것도 출산 이후에 증명이 제대로 안 됐고 아이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출산 행위에 의심되는 시점에 행적도 제대로 안 보인다. 이게 안 됐다면 2심, 사실심에서 정확하게 심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심리를 하라고 2심 법원에 돌려보낸 것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어제 2심 법원에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봐 하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선고가 있었죠, 2심? 그렇습니다. 원래 1심과 2심에서는 미성인자 약취하고 사체 은닉 미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서 학업심으로 내려보내니까 파기환송심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미성인자 약취는 무죄 그다음에 사체 은닉 미수는 유죄를 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검찰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석 씨가 언제 애기를 낳은 거야? 그리고 애기를 낳았다고 한다면 언제 어느 때 받고 쳤느냐? 이걸 검찰에서 증명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DNA는 맞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면 석 씨는 지금 애 안 낳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증명을 검찰에서 반박할 증명가 정확치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아까 말했듯이 약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석 씨를 풀어준 거죠. 이 석 씨가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 씨가 친엄마인 거는 DNA 여러 번 조사를 했지만 다 맞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DNA 검자 지금 6번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9.99999인데 이게 사실 그럼 0.00001은 오류가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면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100%인데 100%라고 확률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 100%다를 99.99999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도 지금 한두 번을 한 게 아니고 여러 번을 해서 이 아이의 엄마는 석 씨다라고 증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엄마라고는 봐야 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2018년 3월 정도에 자신이 사용하던 PC로 출산 준비, 셀프 출산 이런 거를 검색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에 육아일기, 임신, 퇴교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고요. 그리고 임신추정위원회 생리대도 사지 않았는 등등 엄마인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아이 바꿔치기, 이걸 한 걸 명백한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 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간접적인 증거들만 있었는데 이마저도 지금 인정이 안 된 거고요. 일단 공소 요지의 핵심은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가 있고 딸이 낳은 아이가 있는데 이 둘을 바꿔치기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DNA 재검사까지 진행하고 증인 10명 정도의 말까지 들었는데 이 혐의를 증명할 만한 결정적인 진술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증거로 제출된 숨진 여아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직후의 사진과 그보다 며칠 뒤에 사진이 같은 아이냐, 이걸 보려는 건데 영상 분석가가 감정을 했는데요. 동일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가 바꿔치기 됐다는 이런 공소사실과는 배치되는 부분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석 씨가 정말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면 언제 어떻게 바꿔치기를 했는가 그 행적이 조금이라도 나온 게 있는가 이 부분도 쟁점이 됩니다. 이 범행이 인정이 되려면 일단 석 씨는 운전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석 씨가 자신이 어딘가에서 낳은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를 하고 자기가 데려온 딸의 아이는 어딘가에 유기한 뒤에 가족들 몰래 귀가까지 했다는 건데 이 시간에 이런 행적들이 드러나지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요. 이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겁니다. 자, 결국 이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현재까지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보여주시죠. 진실은 엄마만 안답니다. 자, 소장님.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 그 사망한 3살 아이의 친모 외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친모인 그 석 씨잖아요. 네, 이제는 그렇게 됐죠. 정말 진실은 본인만 아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어제 만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2년 만에 어제 풀려났다고 합니다. 파란색 수의 벗고 검정색 패딩으로 갈아입고요. 남편은 펑펑 울면서 고생했다라고 석 씨를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석 씨는 이제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으니까 절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기도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교도소에 있는 딸 이제 너무 안타깝다. 딸을 보러 가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 진짜 손녀딸. 그렇죠.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만약에 또 그 딸이 있다 그러면 범죄가 입증이 되는 거죠. 뭐 이것도 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시체 없는 사건인 거예요. 시신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꿔치기 한 거는 거의 확실한데 정황상 봤을 때는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꿔치었으면 그 시신이라도 아니면 살아있는 뭐가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 발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고는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상고를 한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애초부터 사실은 입증이 쉽지 않았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진실은 엄마, 할머니자 엄마죠. 여기서는 엄마죠. 엄마만이 지금 아는 사실이고 이거를 다른 사건하고 비슷하게 누가 봐도 맞는데 법적인 어떤 증명이나 심리로 가버리면 이걸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나중에라도 조금 어떤 사건 해결에 실마리가 좀 발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 이거예요. 이제는 zero입니다. 저는 정리해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해 일상 시절을 적용해 하는事은 있습니다. 또icht Cris 그러나